일단 다 할지 모르겠지만 5툴리에서 얘기했었죠? 5툴리 뭐 모르겠는지 아무거나 둘러봐요 아는 사람 파워 오케이 나와 둘러봐요 또 스피드 그렇죠 스피드 안 돼 누구야? 안 좋아요 또 히트 그렇죠 히트 그렇죠 리펜스 그다음도 그때 처음에 얘기했죠? 5툴리라고는 무조건 5개를 정해놓는게 아니고 요즘에는 뭐 또 여기서도 없는거 센스 어떤거? 센스 오케이 센스 그때 내가 센스를 굳이 얘기를 하면 BQ라고 얘기를 한거 했었죠? 그쵸 그 다음에 또 알겠습니다 이게 월요일 dorm 뭐야 우와 si 이 감사합니다.